뜨면 태권덕스는 거지. 신발 없어요. 태권덕스. 이게 역방향이라 일로는 못 끼니까. 저걸 짚고. 준비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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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을 준비. 준비돼요. 점프 대결. 이제 마지막 도전입니다. 마지막입니다. 태권 헌터스입니다. 태권 헌터스는 점프 대결. 지난번에 680점을 했었어요.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. 여기 뭐 이대원이라든가 나태줌.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. 그 수건은 뭡니까? 이거는 나태줌 씨 맨바라스 때 닦는. 나태줌 전혀 이거 하고 넣고 깨끗한 발로 다시 뛰어야 돼. 발에 땀 나니까. 이제 에이스라는 얘기죠. 태조 발 닦는 거 좀. 아 미안해. 아 닦으셔도 돼 닦으셔도 돼요. 맨발이야 지금. 캐리 형은 왜 벗은 거예요? 전 도복에 닦으려고 이렇게. 알았어. 이쪽 이쪽. 아 저기 만만하네. 두 명. 두 명은 잘해. 태자? 태자? 아 태조. 태조? 태조 태조 태조. 아 블랙 캐시몬이 지금 굉장히 높은 데 걸려있는데. 아 저거를 따낼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. 그래서 짱돌 준비했어. 자 짱돌 내려놓으세요. 네 내려놓으셔야 돼요. 짱돌 안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